2차 방정식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3분의 1 뭐 비슷하죠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3 이런 거 비슷한 구조로 가졌잖아요 자 이럴 때는 알파를 그냥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하게 되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3은 0이 되죠 자 여기서 병행하는 데 저거와 같이 만들려면은 3 알파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3 알파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알파를 하나 해 주면 되잖아 플러스 3은 0이 되고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3까지 이렇게 되고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3은 이항하면은 알파가 되잖아요 됐죠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를 대비하게 되면 2 베타 더하기 3은 0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경로로 하면 되겠죠 베타 제곱 더하기 3 베타 한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베타를 해야 되죠 베타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은 0이 똑같아지고 그러므로 베타 제곱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은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주진식 요거는 준식 요거는 는 알파잖아 알파 분의 1 되고 뒤에 거는 베타 분의 1 되죠 자 이거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 서로 다른 두 분이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분의 곱은 3이 됩니다 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3이 돼서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이 됩니다